슈퍼마켓에 와서 한 번 들어가 보려고요. 어디가나 있는 꽃게. 스쿰마켓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산 사교에서 오기תי, 하나님께 동물관의 누굴 보시되고 있어요. 소스에 남겨서 오는 사람도 있고, 슈퍼마켓이라고 해서 원래는 슈퍼마켓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시장 같은데네요. 전통시장의 실내에 있는 그런 곳? 근데 재밌는 건 여기 지금 동양사람이 없어서 제가 구경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구경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지금 저를 다 쳐다봐요. 아 확실히 야채들이 좀 신선해지는 게 아닐까? 이소드 호전 하핀 하핀 아, 꽃꽁이인가 보다. 꽃이 정말 화려하네. 우리나라 꽃하고는 좀 다르네요. 아, 꽃꽁이인가 보다. 꽃꽁이 정말 화려하네. 지금 인디는 차 때문에 못 들어오고 저 혼자 들어왔거든요. 아, 꽃꽁이. 꽃꽁같은데? 야, 내가 살짝 좋아해. 진짜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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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일이 너무 많아서 보시다시피 얼굴이 가나 이렇게 후루비야를 먹고 있습니다 아 근데 나 길 잃어버린 것 같은데 오일이 너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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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오 past some thousands 오일이 너무 좋네요 다리를 들은 결과び Mei 끝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 에르모슐레는 관광객도 잘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동영인이 참 잘 없네요. 그래서 저를 되게 신기하게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감사합니다.